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른다는 투자 철학은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신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현재 상황이나 재무적 성과를 넘어서 그 기업이 지닐 잠재성과 비전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이 있게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게 성장이 기대되며 성장이 기대되기에 투자자들의 믿음과 자본이 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시장 변동과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항상 초과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대담한 혁신과 치솟 가능한 성장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현재의 수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그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때 더 크고 오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